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분석 및 합격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죠? 2020년부터 출제기준이 변경이 되고 필기시험이 완전히 100% 다 변경이 되어서 준비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 실기를 한 번에 다들 합격하시길 원하실 텐데 그러려면 합격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격전략이라는 것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만 공단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합격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결과를 가지고 합격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전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평균 합격률은 한 20% 정도 되고요. 최근 합격률을 보시면 1회 때는 39%, 2회 때는 27%, 3회 때는 23%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평균 한 20%대로 앞으로 출제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합격률이 필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죠. 저조한 이유는 기출풀이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기하고 다르게 실기는 주관식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서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요령껏 학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로 합격이 가능한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 퍼스트의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습량을 50%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별도의 강의로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격전략 강의 들으시고 그 강의도 같이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실 겁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출제기준 변경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필기, 실기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필기는 이렇게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00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4개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 방식으로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해서 5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고요. 실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필기에서 배웠던 세부 항목들 중에서 요구상 확인, 화면 설계,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전혀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필기 때는 우리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했고요. 이것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기는요.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지 버전 관리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현장 직무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출제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필답형,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보통 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각 문제당 5점이 되겠죠. 그렇게 채점이 되는 거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는 과락이 있었지만 실기는 과락이 없어요. 그래서 총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가장 최근 기출 문제인 21년 3회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문제 풀이는 이번 시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문제 풀이는 기출 풀이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단의 의도를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다음 시험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을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무랑당 5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매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UML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한 문항에 두 개의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5점 배점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데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만약 1번만 맞췄다 그러면 2점 아니면 3점 정도로 채점이 될 거예요. 둘 다 맞추게 되면 5점이 될 거고요. 그런데 부분 점수를 계산하는 것은 공단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런 것은 공단의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분 점수는 있다.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문제라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보기가 주어졌어요. 주관식이지만 보기가 주어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주어졌고 용어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DCL에서 그랜트 명령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라, 약술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키워드가 되는 것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문장을 한 줄 또는 두 줄로 해서 간략하게 키워드를 포함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약술형은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가시기 전 약술형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이상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 하실 때는 각 용어들 혹은 명령어들의 키워드 기억하시고 키워드를 포함해서 문장을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로 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술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견은 중화식 형태가 되는데 이런 단답형의 문제가 있고 약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단답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은 영문으로 작성을 하는데 용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4번도 용어를 묻는 문제, 5번도 용어를 묻는 문제. 이것도 부분 점수가 있겠네요. 6번, 6번도 보기가 주어지면서 가지수가 3개가 있네요. 이것도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용어를 묻는 문제, 보기가 있고 용어를 묻는 문제. 보시면 출제해서 요구상 확인 2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강의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물론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8번은 C언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소스 코드 전체를 주고, 이와 같이 소스 코드를 다 줍니다. 주고, 결과,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라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 또는 코드를 다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랭크를 주고요. 그 다음 결과, 이것을 수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블랭크에 들어갈 정확한 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입력을 해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스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고요. 9번 파이썬 문제인데 이것도 실행 결과 입력하는 문제가 되고요. 10번은 SQL 문제가 되겠습니다. SQL도 코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쿼리가 나오는데, 이 쿼리의 실행 결과를 입력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1번은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고, 12번도 보기가 주어지면서 용어를 묻는 문제, 13번도 용어, 14번도 용어, 15번도 마찬가지고요. 16번은 C언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 작성하는 문제가 되고, 17번도 코드가 주어지고 결과 작성하는 문제, 18번은 보기가 주어지고 용어를 입력하는 문제, 19번도 용어 문제가 되고, 20번은 Java 문제가 되는데, 코드가 주어지고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아니면 약술형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SQL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답형 아니면 약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약술형의 문제가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중이 낮죠. 하지만 시험장 가시기 전 간단하게 1시간 정도라도 약술형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여러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용어를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항을 주고,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무엇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2정경이라면, 정경되기 전 상태를 주고, 정교를 했을 때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맞는 것이죠. 실기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제2정경에 대한 정의를 주고, 제2정경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정경의 키워드만 알게 되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되고요. 영문 작성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암기를 할 때 영문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금방 2021년 3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한 해찭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죠. 2020년 1회부터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방식이 약술형이 있고 단답형이 있는데, 단답형을 용어를 묻는 문제와 SQL문,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약술형을 보시면, 3문제, 2문제, 6문제, 2문제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1문제, 1문제.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거나, 출제가 된다면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약술형의 비중은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 가시기 전 약술형에 대해서 1시간 정도라도 작성하는 연습 한번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시키는 연습, 직접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과 펜으로 입력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술형의 대비를 시험장 가시기 전 간단하게라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패턴을, 흐름을 보시면 약술형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용어를 묻는 문제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SQL문은 많이 출제가 된다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이번 회차는 1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하지만 3문제 정도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상당히 중요하죠. 5문제 정도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SQL문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 코드가 있으면 코드 중간에 비워진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 SQL문은 간단하게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코드를 다 작성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출력 결과를 작성하는 문제, 3문제, 2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QL은 골고루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주로 완성된 소스 코드를 다 주고, 결과를 입력하는 유행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조여졌을 때 전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측 결과, 결과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항목별 기출 빈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전체 출제 범위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항목들이 있는지, 혹은 출제가 잘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3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전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두 문제, 한 문제, 자, 출제가 이렇게 되고요. 출제가 되지 않은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자, 출제가 많이 되는 이제 항목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뭐 C언어, 자버언어, 파이썬 이런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SQL 응용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자,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항목들은, 자, SQL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전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 확인은 출제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제가 많이 된다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화면 설계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데이터 입출력 구현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SQL 응용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통합 구현, 뭐 많으면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서버 프로그램 구현, 자,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자,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되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 자,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처음에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네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 필기 내용이 실기에서 출제되는 경우, 그리고 출제 기준 변경 전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 자, 여기까지가 실기 범위가 되는 거고요. 필기 내용하고 실기 내용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죠? 자, 출제 범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필기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기준 변경 전 내용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지만, 예전에 다루었던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강의에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복습을 할 때,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항목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SQL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복습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들도 있는데, 이런 파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된다면, 한 두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전체를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학습을 하는데,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다, 곧 시험이다, 그랬을 때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이것은 최근에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 이런 것들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특히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해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쭉 분석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해라, 이런 문제는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한동안은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용어 중심으로 출제하는 것이 공단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과도기예요. 실무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면, 10% 이하로 합격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로 합격률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용어 중심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을 때, 출제 패턴을 분석을 해 보면요. 보통 한 2년 정도가 과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쉽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단의 의도가 100% 반영된 시험은 아닙니다. 빠르면은 2년 후부터에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면은 10%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될 때, 빨리 준비해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SQL,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용어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중심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어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중에는 가급적이면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따라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리를 할 때는, 최종 마무리 할 때는 용어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 내용이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필기, 요약 강의,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고, 정답 중에서 애자일, 디자인 패턴,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은 사실 필기에서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실기에서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제가 되고 있죠. 필기 강의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용어, 암기, 그리고 간단한 약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펜으로 생각을 적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한식 풀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퀴즈렛이라든지 용어집 자료를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QL 작성하고 프로그램 코드 관련된 연습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CS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강의에서 대부분 기출이 되었는데요. 강의 내용이 NCS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의 중심으로 NCS 이론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더가 되겠습니다. 인간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간학습 계획표라는 것은 강의실에 강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일차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 2일차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에 맞도록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가급적이면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 위주로 해서 용어 하나하나 자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CS 기준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합격 전략이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렛, 인터넷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용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이동 중에도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안에서도 간단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용어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반복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고요. 그리고 한 번 불합격하시면 또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기사 퍼스트에서 이런 시스템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출판사 교재를 봐야 되느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강의를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 기사 퍼스트 사이트의 가답한 게시판을 보시면 매회 시험을 분석을 해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강의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자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